경상수지가 1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흑자 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7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흑자 폭은 1년 전과 비교해 20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에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596억 6천만 달러로 1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 정보통신기기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며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537억 달러로 수입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에너지 수입 금액은 2014년 8월 이후 최대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1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 운송 수지 흑자가 3배 이상 늘면서 적자 폭을 대폭 줄였습니다. 투자 소득도 3배 늘었습니다. 특히 배당 수입이 23억 8천만 달러로 1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배당 소득 수지가 4억 3천만 달러 적자에서 6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5억 4천만 달러로 30억 달러 넘게 감소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53억 5천만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9억 7천만 달러 줄어든 영향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